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항공업계 역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및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 발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하계 스케줄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과 달라스 7월 7일부터 재운항한다는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곳곳에 유망한 야간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야간 관광 백선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여행 취소 대신 연기하는 공동 캠페인을 독일여행업협회와 독일관광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퀸즈랜드주가 위기 속에 의미 있는 자연 보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 심기 활동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익스피디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고객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에어부산이 지난달 제주노선 증편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울산 출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8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4월 8일 수요일자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첫 심층분석기사는 항공업계 관련 지원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모든 저작권과 내용에 대한 것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그러니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항공산업 피해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 과제, 우리 국적사들은 어떤 지원들이 실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제항공운송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 항공사 매출이 2019년 대비 44% 감소했대요. 매출 손실은 약 307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매출 손실 예상액이 약 107조 원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가장 크대요. 가장 큰 수준이고 그리고 전세계 항공사의 약 75% 정도만 3개월, 3개월이라 3월 3월을 버틸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매우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피해 전망으로 국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주요 도선 여객이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3월 23일 기준 176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진행했죠. 그래서 여객 수요는 더욱 빠르게 감소를 하고 이제 요거 기준은 3월 20몇일이었기 때문에 4월 지금 예를 들어서 4월 8일, 7일 기준은 조금 더 달라지겠죠. 자 먼저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보면 국제선 여객선은 전년 대비 93.5% 감소했고 인천공항의 일평균 여행객은 91% 작년 똑같은 작년 3월 대비 91% 감소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 3천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 도산,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항공은 이제 국제선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하나가 망하냐 안 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사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심각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 한번 볼게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 미국은 항공사에 대한 약 우리 돈 61조 자금 지원 요청했고요. 미국 의회가 2조 달러, 그러니까 한 2440조 정도 원의 경기부양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은 항공사에 대해 노선별 보조금을 제공하고 민간항공개발기금 납부 면제 이런 대책했고 대만은요. 항공산업 전체에다가 1억 5,900만 달러 지원과 항공사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 발표했고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항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발표했고요. 말레이지아 등의 국가도 착륙료, 주기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주차장, 주차비죠. 그다음에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많은 나라도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죠. 그러면 국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항공업계 피해 지원 방안 발표했죠. 2월에는 이제 LCC 저비용항공사에다가 3천억 규모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공항 사용료 과징금 납부 유예 발표했고 3월에는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대상 기존 중공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슬롯 유예는 운수권 회수 유예 운수권과 운수권을 비롯한 슬롯 유예 같은 거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고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사용용 감면 폭 확대 지상조업사 지원 등이 포함됐어요. 주요 쟁점 볼게요. 자 2번 정부 지원 대책은 항공업계의 부담은 낮출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네요.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선에서는 호소하고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객 감소 및 입국 제한 등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공항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착륙료의 감면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연공을 통과하거나 착륙식 관제나 항공 정보 등을 제공받고 납부하는 한행 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많은 나라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 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노선 신설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업계는 자금 지원 확대, 채권 발행 시 정부 보증, 추가 세제 지원 등 정부에 이것들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주기료 감면 그 다음에 항공 운수권 회수하는 거 유예하고 이런 것들은 별다른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어차피 지금 아무데도 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에게 필요한 건 당장 필요한 건 돈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 그래서 국가에서 보증을 쳐서 채권을 발행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항공사에게 현금성, 현금이 바로 지금 투입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항공사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재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실질적인 방안은 뭐다? 현금입니다. 돈. 돈입니다. 우리 서울시와 서울강원제사에서 여행사 5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계속 욕먹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받으려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재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아주 내실 있는 내용의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오늘 심층분석기사 첫 번째 기사로 선택한 이유는 항공사들은요.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여행사는 이런 보고서도 없고요. 이런 시도도 없고요.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여행사들도 좀 뭉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항공사 이런 지원만 해준다고 속상해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행사도 어떤 구심점 물론 지금 뭐 카타 같은 그런 협회에서 잘하고 있지만 또 여행사들끼리도 좀 뭉쳐서 이런 걸 좀 호소해야 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요. 젖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심층 분석 기사는 여기까지였고 두 번째 소식 한번 가볼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야간 관광 백선 발표했어요. 어디냐면 밤에 관광하는 거예요. 서울은 덕수궁돈 돌담길 반포 한강공원 부산은 달맞이 언덕 송도 해상 케이블카 대구는 김광석 그리기 김광석길 있죠. 여기가 밤에 보면 날이 날 것 같은데 인천은 송도 센트럴파크 강화문화재 광주 있고 대전 대동 하늘공원 뭐 이렇게 있어요. 울산 시티공원 시티투어 생태탐방이 있고 세종시에도 있네요. 세종호수공원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한 백선 발표했어요. 이거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와요. 밤에 여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경복궁 덕수궁 밤에 야간 계좌에서 가봤는데 보이는 건 껌껌한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좀 깎으려놓고 하지 이걸 또 백선이라고 발표한 거 보면 앞으로 외국인 경영인들에게도 취향에 맞게 소개한다고 하는데 현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지 이것도 뭐 효과를 보지 답답합니다. 광화공사 일하는 거 보면 자 다음 소식 익스피디아가 3월 19일 이전에 예약한 4월 30일 이내 숙박 예정인 호텔 상품에 대해 환불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예약 당시 환불 불가 옵션으로 구매했어도 대부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추후 동일한 상품을 다시 예약할 수도 있고요. 상품에 대한 취소 요청은 체크인 시각 24시간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후 이용 예정인 상품에 대한 지원 상황은 체크인 날짜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고객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하고요. 현재 익스피디아 고객센터는 72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일정에 해당하는 긴급 변경권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를 고려해 보다 원활하게 예약 취소 및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셀프 취소 기능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약 시기 및 여행 일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상품을 구매했던 고객은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의 내 일정 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상품을 취소하거나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 파란색 여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취소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멤버십 혜택 적용 기간도 1년 연장합니다. 기존에는 이용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등급이 갱신됐던 반면 모든 고객이 보유 등급에 따른 혜택을 한 해 동안 더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OTA가요 글로벌 OTA가요 왜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국내 여행사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1도 아니고요 여행사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압니다. 하지만 OTA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여행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4월 8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pis게едias Зд onto 1 21 21 22 22 아멘